1. 꽃 있는 거 다 먹어도 되나? 상관없어요! 다 먹어도 됩니다. 또 뭐 사왔나? 고추냉이하고. 송씨 갈치 안비 사드나? 갈치 한마리 마련하더라. 한마리 샀나? 두마리. 두마리? 이거는 뭐꼬? 고구마. 고구마. 고구매로. 밑에 뭐 또 있네 응 밤 밤 좋았나 시장을 야무지게 봐왔네 아 이거 조그만한 밤이네 맛있다고 하려고 샀다 맛있는거 안 맛있는거 먹어봐야 알지만 알뜰한 산림꾼이네 시장도 잘 보네 아 이렇게 애착하네 응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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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 너무 많다 마늘 왜 이렇게 많이 넣는데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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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성! 계란말이 된장 고추장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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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한 cel 고추 2개 enin 그래서 양파 양파 20g 양파 양파 사라져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눈은 감자 나옵니다 너대 cinch 시원하게 된다 맛있어 간장 톡톡 손으로 젖은 간장 저녁 탄이 기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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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나 고추님 나무 소음씨 이거 어 음식임치 내가 당신 출장 갔을때 다 먹는다 배추김치 다 먹는다 배추김치 안 꺼냈네 익었디 익었지? 응 너무 맛있는 맛재먹기 보기 진짜란이 새우 청소 고춧가루 갈치살이 되게 부드럽네 고소하나? 응? 고소하나 갈치살이? 응 고소한 하루를 너무 좋아했어 그리고 고소한 계맛을 같이 해서 맛있다. 고춧가루 고춧가루 바삭바삭 소울씨 고춧잎 안먹나? 맛있다 하더만은 갈치찌개에 푹 빠졌네 같고 고춧잎에 있음 아이야말로 마치찌개 너무 맛있음 물이 넣어버렸는데 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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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